자 오늘은 브런치 요리 하나 더 해보죠 오늘은 프리타타 가겠습니다 프리타타 이탈리아 음식이죠? 계란으로 하는 뭐 가장 비슷한 걸 꼽으라면 계란찜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프리타타의 특징은 계란 믹스에 치즈가 조금 섞여서 꾸덕꾸덕하게 익혀지는 것 그리고 치즈의 향이 나는 것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든지 다 들어가요 보통은 이탈리아에서는 냉장고 처리용 음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 주에 만들어 먹고 남았던 것들을 그 주말에 왕창 꺼내서 계란이랑 같이 해서 대충 먹는 그런 스타일의 되게 편한 가정식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차려입고 먹는 그런 브런치도 아니고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요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지난번에 뭐 할 때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때 만들었던 파마산 남은 거 뭐 치즈가 이런 체다 치즈밖에 없으면은 이런 걸 그냥 쓰셔도 됩니다 다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파마산이나 이렇게 약간 건성 치즈 이런 건 이제 말랑말랑한 애들은 이제 연성 치즈라 그러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조금 질척거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성 치즈 써주시는 게 좋고 요리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TMI를 하나 알려드리지만 이 체다 치즈는 원래는 주황색이 아닙니다 이거는 색소가 들어간 거예요 무슨 식용색소 그런 게 아니라 천형색소 무슨 아난타시든가 뭐 그거를 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떤 열매에서 나오는 그 색소로 주황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숙성된 체다 치즈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파마산처럼 하얗게 살짝 아이보리 색깔로 나오는 그런 치즈들도 있으니까 체다는 무조건 주황색이다 이런 건 아니고 계란은 오늘 6개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찹스테이크하고 남은 파프리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뭐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참나무 숙성 베이컨인가 그건데 이건 뭐 그냥 넉넉히 넣어주죠 그래서 남은 것들 사용하시기 제일 편하겠죠 썰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어쨌든 얘네들을 썰겠습니다 이게 계란 안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너무 이제 두껍게 썰면 안 돼서 요렇게 썰어줄게요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조합은 뭐 베이컨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요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 뭐 베이컨 방울토마토 시금치 요런 거 하셔도 되고 베이컨이 들어가면 뭐 아스파라거스거나 이런 파프리카 같은 2단 음식이 들어가도 이를 악물고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애들한테 잘 안 통하더라고요 승우가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베이컨이 계란보다 많은 거 같군요 참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또 할 건 뭐 파프리카네요 얘는 존재감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게 그냥 여러분에게는 보여드리지만 이런 게 들어간다고 이런 게 들어가면 약간 좀 이뻐 보일 뿐이지 실제로 먹는 저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존재감이 없도록 다져주겠습니다 사실은 넣는 척하고 빼고 싶은 게 저의 마음 자 그 다음에 계란을 풀자고요 자 이제 계란을 풀어줄 건데요 계란을 풀어주면서 치즈도 좀 넣어주자고요 자 지금 대충 하는 거 보이시죠? 대충 하셔도 됩니다 치즈를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시고 치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조금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의 간은 치즈 이만큼 넣으면 조금 짜지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간은 전부 다 요리를 하고 나서 위에다가 케찹을 뿌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소금은 그냥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저는 계란 조리를 할 때 저는 소금을 많이 넣어서 하는 걸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넣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치킨스탁 매니아다 여기 치킨스탁을 넣으십시오 엄청 맛있어져 내가 일본식 계란찜의 매니아다 여기다가 가쓰오부시를 넣으시거나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혼다시 혼다시를 여기다가 일 작은술 정도 넣어가지고 하시면 일식 계란찜의 맛이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하시면 되고 계란 요리란 게 별거 없습니다 자 불을 제일 세게 켜주시고요 후라이팬을 구하실 때 뚜껑이 있는 걸 구하는 걸 추천드려요 원래는 이 프리타타가 불오일러라고 해가지고 생선 굽는 거 있잖아요 위에서만 이렇게 열설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불하는 그 잣댕글 이런 것처럼 위에서 있는 걸 해야 위에가 이제 노릇해지고 하는데 그걸 집에서 대체하려면 5분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희 레시피는 5분을 안 하는 거 그래가지고 후라이팬만으로 할 건데 뚜껑이 있어요 윗부분도 잘 익습니다 계란을 6개나 썼기 때문에 밑에만 먼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베이컨 베이컨을 볶습니다 세상에 자 베이컨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고기가 과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으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기름이 잘 안 나오죠 한번 훈제한 것들은 기름이 기본적으로 쭉 빠져 있어가지고 잘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근데 자 어느 정도 기름이 살짝 나오면 사실은 안 나왔지만 나왔다고 치자고요 뭐 살도 빼고 좋잖아요 채소를 넣어줍니다 이런 생각보다 너무 잘게 자르지 못했군요 칼툼치가 별로인 것 같아 보통 이제 먹다 남은 걸 사용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먹다 남은 거니까 다 익혀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데피는 정도가 되겠죠 이 위에다가 이제 계란을 부어 주시면 돼요 지금은 불이 제일 셉니다 베이컨이랑 이런 걸 볶느라고 근데 이거 부어 주시고 나서는 불을 중불로 줄여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요리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뭐 여기서 말아버리면 계란말이 아닙니까? 계란말이로 지금 에피소드를 두 개를 만들어내는 나는야 유튜버 뚜껑을 덮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계란 이 친구는 금방 익습니다 얘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오븐을 해주면 밑이 타요 오븐에 얽힌 슬픈 전설이 있어 얘들아 오븐에 얽힌 슬픈 전설이 있어 약간 탄 냄새 나네 탔죠 여러분 까맣게 탔습니다 망할 난 전설 같은 건 믿지 않아 네 어쨌든 4분을 맞춰주도록 하죠 탄 계란만큼 끔찍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분이 지났습니다 계란이 약간 좀 부풀어 올랐죠 다 익었다는 얘기에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먹는 방식은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 남은 거를 조금 바를 겁니다 이런 거 있으면 여기다 그냥 해결하세요 냉장고에 남은 거를 해결하는 음식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아니면 그냥 케찹을 쓰시면 됩니다 케찹파 여러분들 그리고 불은 다 꺼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뚜껑 닫고 놔두면 소스가 살짝 따뜻해지겠죠 여러분의 코팅팬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쇽 나올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안 떨어지면 새로운 코팅팬을 사실 때가 됐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잘라보죠 우리 집 식구는 3명인데 6개로 잘라야 약간 좀 양심있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조각 한 조각 대기준 두 조각 두 조각 토스트도 넣고 딸기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럴 듯 하시죠 뭐 그럴 듯 하지 않다고 누가 이렇게 차려주면 저는 감사히 먹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타타를 먹겠습니다 식문화를 존중해달라고 레오나라도 다빈치씨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유럽 감성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딜리시오 음 파프리카 맛이 끔찍해 하지만 베이컨이 날 달래주고 있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삭토스트입니까? 음 밤 9시 반에 먹는 브런치 새로워 샤리테 오늘은 이렇게 브런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뭐 그냥 이탈리아식 계란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가지고 토스트 과일 이렇게만 해도 주말에 참 즐거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한 3시간 정도는 플레이세이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큰 희망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쉽고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프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먹지를 못해가지고 유통기한이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연결된 우리들의 마음이 뭐지 무슨 소리야 미쳤네 간식 감사합니다.